안녕하세요. 나를 생각하는 경제적 식생활 습관, 한기TV의 보이스, 한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무알리필 음식점은 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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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에 위치한 테이스티 마켓 건대점입니다. 테이스티 마켓은 2호선과 7호선이 만나는 건대입구역, 이번 출구에서 도보로 2분, 건대입구역 버스 정류장에서 도보로 1분 거리에 있습니다. 자, 그럼 함께 들어가 볼까요? 오른쪽 창가 벽을 따라 D급자 형태로 테이블이 배열되어 있고, 셀프 코너는 매장 입구 근처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매장을 한번 둘러볼까요? 매장 입구 근처에 위치한 6인 테이블 공간은 가족, 단체 모임이나 회식 등에 적합할 것 같네요. 3면이 유리창으로 되어, 낮에는 밝은 햇살이, 밤에는 화려한 거리 풍경이 보이는 사인 테이블 공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라이빗한 공간을 찾으시는 분들을 위한 사인 테이블 공간도 있습니다. 자, 그럼 셀프 코너를 살펴볼까요? 셀프 코너는 샤브샤브, 일품 요리, 샐러드, 디저트, 그리고 피자와 튀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샤브샤브용 육수는 셀프 코너 앞쪽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팥빙수용 얼음으로 시원한 과일 빙수도 만들어 먹을 수 있겠네요. 라이스 페이퍼로 월남쌈도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가격은 성인 1인당 12,900원에서 21,900원,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9,900원에서 14,900원, 미치아 가동은 5,900원으로 가격에 따라 샐러드바 또는 소고기 샤브샤브와 샐러드바를 동시에 무한으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평일에는 성인을 대상으로 기본 요금에 5,000원 추가하여 주류도 무제한 즐기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테이스티 마켓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가 다 끝이 난 것 같은데 멋 빠진 거 없나요? 그렇지요. 화장실은 매장 밖으로 나가시면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장 입구에 붙어있는 비밀번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고기 샤브샤브가 생각난다면 한 끼 부탁해에서 테이스티 마켓을 검색하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전국 무활리필 및 뷔페, 한 끼 부탁해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설치 가능합니다. 전국 무활리필 및 뷔페